자 이제 임대차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민법상 임대차를 보고 있는데 먼저 목차 좀 볼까요? 목차 지금 이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임대차 민법상 임대차에서는 자 존속기간을 바라봤을 때 최단기도 최장기도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법정갱신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임차인은 사용수익을 계속하고 있고 임대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은 연장된다 자 그리고 임차권에 있어서 대학력 취득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임차권을 직접 등기하는 방법도 있었고 아니면 토지임차인이 토지 빌려서 건물 짓고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차인의 권리인데요 세가지 권리가 나오는데 여기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이제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민법상 임대차 마지막에는 임차권을 양도하는 내용과 그리고 전대차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페이지는요 지금 493페이지로 와보시면은 밑에 쪽 디귿에 비용상환청구권이라고 돼 있죠 여기가 임차인의 첫번째 권리가 되겠습니다 자 임차인의 첫번째 권리입니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비용상환청구권입니다 자 비용상환청구권은 우리 민법 6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네 요거는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라서 당사자가 특약을 해서 임차인이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첫번째 임차인 권리입니다 자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은 크게 두가지인데요 일단 임차인은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고 비용을 투입해서 가액 증가가 일어났다면은 유익비를 청구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비용은 크게 두가지다 필요비하고 유익비입니다 자 여기서 필요비 같은 경우는 지출 즉시 청구 가능합니다 지출하자마자 계약이 끝나지 않았어도 즉시 청구 가능한 반면 유익비 같은 경우는 임대차 종료시 임대차가 끝났을 때 비로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비용상환청구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로 행사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자 책에서 내용 좀 보죠 자 먼저 626조 1항에서 보시면 임차인이 보존에 관해서 필요비를 지출했을 때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그 필요비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2항으로 내려가면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 이때 임차인이 지출했던 금액이나 그 증가액에 대해서 상환을 해야 된다 자 결국 임대인은 상환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돼 있으니까 임차인 쪽에서는 이 유익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뒷문장에 보면 이 경우에 법원에서는 임대인 청구에 의해서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환기간 허여가 되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게 되죠 나올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자 밑에 쪽에 종료로 내려가서 먼저 필요비 같은 경우는 둘째 줄입니다 종료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지출 즉시 청구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쪽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둘째 줄에 나오고 있죠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동그라미 B 보시면 행사기간이 나오고 있네요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그 날로부터 해서 6개월 내로 행사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C 보시면 유치권 비용 청구권도 유치권에 있어서 결련성 인정 채권이기 때문에 원칙상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죠 자 그러나 유익비만큼은 법원에서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했던 경우라면 이때는 유치권 성립이 부정됩니다 자 D에서 비용상환 청구권이 임의규정에 해당한다는 거 확인을 하시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자 두 번째 임차인의 권리는 매수 청구권인데 자 여기는 지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죠 부속물에 대해서 임차인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자 매수 청구권은 우리 민법에서 나오는 매수 청구권은 싹 다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들입니다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강행규정 자 첫 번째 부속물이라는 것은 독립성이 있는 것이다 만약에 독립성이 없으면 그거는 부합물이라고 했겠죠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니 이걸 부속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할 때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자 기본적으로 이 부속물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설치를 했든지 아니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든지 매수했던 물건일 때 자 이런 경우에 한해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요 일방적 권리 행사를 통해서 매매 계약을 형성시키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형성권입니다 자 강행규정이면서도 형성권이다 자 네 번째입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때 행사상 제한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부속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경우 제한이 걸리냐면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채무를 불이행해서 쫓겨났을 때 어떤 경우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냐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입니다 자 2기의 차임을 연체하셨다 그러면은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쫓겨납니다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임차인이 설치했던 부속물이 뭔가 임차인 자신만의 특수한 목적을 원인으로 설치했던 거라면은 이 경우에도 매수 청구권 행사는 할 수 없고 자 그리고 임대차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였다면 뭐 이렇다면 숙박계약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경우는 제한이 걸려있다 자 책 함께 보겠습니다 646조 1항입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죠 자 그 사용 편익을 위해서 임 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켰던 물건이 있을 때 자 가령 임차인이 건물을 빌려가지고 그 건물에다가 뭐 에어컨 설치했다면 건물하고 에어컨은 합쳐지지 않습니다 임대차 끝나고 나서 임차인이 에어컨을 뜯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것이 만약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했던 거라면은 임대차 끝나고 나서 에어컨을 임대인한테 팔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뿐만 아니라 2항으로 내려가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던 부속물에 대해서도 전항과 같이 매수 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설치했든가 아니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던 물건이든가 여야 되는 거죠 자 밑에 A에서는 강행 규정 확인하시고요 자 B로 내려가면은 매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한 경우에 발생하는데 다만 둘째 줄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해지가 됐을 때 자 여기서 말하는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은 2기의 차임을 연체했던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 경우는 이제 쫓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다 내려갑니다 C 자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라고 하면은 독립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D로 내려갑니다 건물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이어야 되기 때문에 둘째 줄 오로지 임차인의 뭔가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설치했던 부속물이라면은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다 E로 내려갑니다 자 만약에 임대차가 그냥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였다면은 뭐 요컨대 숙박 계약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규정돼 있는 임차인의 권리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지상물 대부분 건물이죠 지상물은 지상물에 대해서 토지 임차인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역시 강행 규정이고요 그리고 일방적 권리 행사를 통해서 역시 매매를 형성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형성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지상물 매수 청구는 토지 임대차에서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자 토지가 있고 자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을이 빌렸고요 자 그러면 토지를 빌렸기 때문에 을은 토지 임차인이죠 자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을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신축해도 되겠죠 자 건물 신축했고 이 건물이 을 거다 그러면 이거는 을의 건물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임대차가 종료됐다는 겁니다 임대차가 다 끝이 났다 자 임대차 끝났지만 지상건물은 아직 튼튼하게 잘 남아있는 상태다 라고 한다면은 일단 임차인은 1차적으로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계약을 갱신하자고 갱신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갱신청구는 단순한 청구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갱신청구권 행사를 했지만 임대인이 이를 거절해 버린다면은 이제 2차적으로 지상물에 대해서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때 지상물에 대한 매수 청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여기에 대해서 거절할 수가 없고 건물을 매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하지 말라고 배제특약을 넣었다면 배제특약을 만약에 집어넣어놨다 그럼 이 경우는 배제특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배제특약이 무효다 무효 강행규정이기 때문이겠죠 자 책 함께 보죠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 먼저 643조를 보게 되면은 건물, 공작물의 소유,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입니다 기간이 만료했을 때 건물, 수목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하고 있다면은 283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밑에 283조가 나와 있는데 283조는 우리 물권법에서 지상권자가 행사할 수 있었던 갱신 청구와 매수 청구권이죠 283조 내용을 보면 1항에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자 건물, 공작물, 수목이 현존하고 있다면 먼저 1차적으로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항으로 내려갑니다 설정자 쪽에서 만약에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 자 갱신 요구를 거절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2차적으로 이 지상물에 대해서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밑에 A로 내려갑니다 1차적으로는 먼저 갱신 청구 자 그리고 둘째 줄에 2차적으로는 매수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쪽에 B를 보시면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형성권에 해당된다는 거 확인을 하고요 자 둘째 줄에 그런 말 나오죠 E를 행사하게 되면은 즉시 지상물에 대해서 매매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자 C로 내려갑니다 강행규정이다 매수 청구권 행사는 강행규정이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D 보게 되면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다 자 역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은 2기에 차임을 연체한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기에 차임 연체로 임차인이 쫓겨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임차인이 갱신 청구할 수도 없고 매수 청구권 행사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임차인의 권리 세 가지로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 세 가지 권리 중에서 한 가지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비용상환청구권 얘만 지금 임의규정이죠 첫 번째 임차인의 권리였고요 필요비는 즉시 청구 유익비는 종료시 청구 6개월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로 행사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부속물 그러니까 설치했는데 합쳐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요건을 갖췄을 경우 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고 관련된 규정은 강행규정 그리고 일방적 권리 행사로 매매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형성권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거는 토지 임차인이죠 강행규정이고요 역시 일방적 권리 행사로 매매를 만들기 때문에 형성권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있죠 이거는 건물 임차인이 행사하는 겁니다 건물 임차인 에어컨은 건물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 임차인 여기는 토지 임차인이 행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용상환 청구권 있죠 이거는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둘 다 임차인이 행사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임차인의 권리 세 가지를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자 이제 민법상 임대차 마지막 파트로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민법상 임대차 파트는 지금 500페이지 보시면 밑에 04번에 임차권 양도와 전대차입니다 자 양도와 전대차가 무엇인지 먼저 그 개념부터 좀 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려보면은 자 임대인 갑이 있고요 자 그리고 임차인 을이 있을 때 자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을이 목적물을 빌렸으니까 을은 임차권을 가지는 거죠 자 이때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가 을이 자신이 갖고 있던 임차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리는 거예요 자 임차권을 이렇게 쏙 병한테 넘겨버린다 자 이렇게 임차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리는 거 있죠 이거를 임차권 양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양도 그럼 임차권이 양도가 되면서 을은 양도했고 병은 양수 받은 거죠 그럼 임차권이 병한테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예 통체로 권리를 넘겨버린 것이기 때문에 을은 임차권을 더 이상 안 가지고 있죠 이제는 병이 임차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을은 이 관계 속에서 빠지게 되고 을은 탈퇴하게 되고 이제 갑하고 병하고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형태 이게 바로 임차권 양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했었는데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권 을이 임차권 가지고 있는 을이 이 상태에서 다른 사람하고 추가적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하면 그건 전대차 계약입니다 자 여기서 병하고 을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병이 을로부터 다시금 빌려 쓰는 거죠 그러면은 병은 전차인이 됩니다 전차인이 되고 그럼 을이 병한테 또 빌려준 거기 때문에 병과의 관계 속에서는 을이 전대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대차라는 거는 을이 갑과의 계약 관계 속에서 갖고 있었던 임차권을 유지하면서 자 임차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병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이런 형태가 전대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권을 양도하는 거하고 전대차를 하는 거는 이렇게 좀 개념상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양도와 전대차를 하고 싶으면 이런 걸 하고 싶으면은 임대인 갑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해야 됩니다 임대인 갑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만약에 동의 안 받고 임대인 갑이 동의를 해주지 않았는데 제멋대로 양도하거나 제멋대로 전대차를 해버리면은 이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양도나 전대차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동의 안 받고 양도나 전대차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무단 양도 무단 양도 무단 전대차가 됩니다 무단으로 한 거죠 자 이렇게 무단으로 양도나 전대차를 했을 시 갑 쪽에서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해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감히 내 동의도 안 받고 제멋대로 양도나 전대차를 해 너 나가 의무를 위반한 거니까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지를 하게 되면은 해지한 때부터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돼서 무효가 되겠습니다 자 629조입니다 1항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그 권리 그 권리가 바로 임차권이겠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혹은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양도나 전대차를 하고 싶으면은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고서 하시라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 놓은 거죠 자 그리고 2항으로 내려가 봅니다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만약에 위반했다 자 위반을 해서 무단 양도 무단 전대차를 했다면은 이때 임대인은 계약을 갖다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다 자 근데 밑에 쪽에 632조를 보게 되면은 전 3조의 규정은 건물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 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비록 무단 양도나 무단 전대차라고 하더라도 을이 갑에 동의 안 받고 제멋대로 이렇게 양도나 전대차를 했던 경우라도 이 양도나 전대차가 그저 소부분 자 여기다 써볼까요 자 무단으로 양도나 전대차를 했더라도 그 무단 양도나 전대차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 뭐 이를테면 을하고 병이 을하고 병이 부부 사이거나 을하고 병이 부부 사이다 그러니까 을이 상가 임차인으로서 뭔가 영업을 하다가 뭔가 사업상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부인의 명의로 명의를 옮기는 과정에서 무단 양도나 무단 전대차를 했을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경우는 임대인 갑에 대한 뭔가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갑이 해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목적물 목적물의 소부분 그냥 방 한 칸 정도를 뭐 전대차 했거나 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때도 이거는 임대인에 대한 이런 것들은 배신 행위라고 보지 않아요 이거는 갑에 대해서 배신을 한 게 아니지 배신 행위가 아니야 자 그러면 배신 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무단 양도 무단 전대차를 원인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양도나 전대차를 할 때는 동의를 받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동의를 받고 해야죠 누구 동의 받아야 됩니까? 임대인이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양도나 전대차를 해야 되는 건데 동의를 안 받고 무단으로 양도나 전대차를 해버리면은 이 경우는 임대인 쪽에서 무단 양도 무단 전대차를 원인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단으로 양도 전대차를 했던 경우라도 부부라서 어쩔 수 없었다 사업상 어쩔 수 없었다 아니면은 목적물의 소 부분만을 양도 전대차를 했던 경우다 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임대인에 대한 배신 행위로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를 원인으로 해지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좋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가서요 자 동그라미 3번 볼까요? 민법의 규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먼저 기흑의 원칙부터 확인하면은 A입니다 임차권 양도 임차물에 대한 전대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대항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임대인은 계약을 갖다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니은의 예외라고 돼 있는 부분 자 A를 보시면은 건물 임차인이 건물의 소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끔 한 거다 자 그리고 B로 내려가면은 자 B에서 단락 셋 네번째 줄 네번째 줄 보시면은 자 임차권자가 임차 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는 자신의 아내분한테 임차권 양도를 하셨네요 자 이거는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던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없고 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4번으로 내려가 볼까요? 임대인의 동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 이쪽 왼쪽에 와서 좀 설명할까요? 자 임대인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임차인 을이 있고 그리고 을이 양도나 전대차를 했을 때 자 을이 갑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동의 안 받고 양도나 전대차를 한 것이라면은 그 양도 전대는 무단으로 한 거죠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였다 자 혹은 무단으로 전대차를 하였다 자 이렇게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양도나 무단 전대차에서는 자 이 경우에서는 임대인 갑 쪽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무단 양도나 무단 전대차는 무단 전대차는 효력이 있는 것인가 이 효력이 있냐 없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 비록 갑의 동의를 얻지 않았더라도요 무단으로 양도나 전대차를 했던 경우라도 이 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아니 동의를 안 받았는데 왜 유효입니까? 아 왜냐하면 이거는 을하고 병끼리에 채권 행위를 한 것이죠 자 을하고 병끼리에 채권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을하고 병 그 당사자 사이에서 만큼은 효력이 있는 걸로 다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동의를 안 받아도 유효한 것이니까 이 결국 임대인 갑의 동의는 자 임대인의 동의는 임대인의 동의는 무단 양도 무단 전대차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닌 거네요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야 왜냐하면 양도나 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있는 상황이니까요 동의 안 받아도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임대인의 동의가 양도나 전대차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그런 요건은 아니야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동의를 왜 받아야 됩니까 동의를 안 받으면은 갑이 바라봤을 때 병은 동의 안 받았으니까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이죠 병은 무단으로 점유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을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갑이 나타나버리면은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갑을 상대로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을하고 사이에서는 효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효력을 갑에게까지 주장을 못하기 때문에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 대항을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대항요건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임대인의 동의는 양도나 전대차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은 아니고 그 동의를 통해서 임대인에게 효력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항요건이다 자 지금 이게 동그라미 4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굵은 글씨를 보게 되면은 임대인의 동의는 양도나 전대차의 유효요건 그러니까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은 아니고 그냥 이건 대항요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임대인의 동의가 들어가 있지 않아도 일단 을하고 병 둘의 사이에서는 양도나 전대차 계약의 효력 비록 무단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유효한 걸로 그렇게 다루어지겠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양과로 이번에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양도 전대 나와 있습니다 자 동의 안 받고 양도나 전대차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동의를 받지 않고 했더라도 지금 일단 동그라미 1번 단락 둘째 줄 오른쪽 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그 계약은 유효한 것이다 자 그리고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겠죠 다음 페이지요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은 임대인과 양수인 전차인의 관계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무단양도나 무단전대차를 했다 이 상황인데요 자 무단양도나 무단전대차를 했다는 건 어쨌든 갑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병이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일단 갑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갑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얘는 지금 허락도 안 받고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갑이 이때 병을 상대로 해서 자 갑이 병을 상대로 해가지고 나가시라고 무단점유 하지 말고 나가시라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이 과연 병을 상대로 해서 너 임대료 내놔라 너 사용료 가져와라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느냐를 물어본다면은 요거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갑은 어쨌든 간 을로부터 따박따박 차임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을한테 차임을 잘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병한테 차임을 또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그건 이제 이중으로 월세를 챙기겠다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자 갑이 꼭 반드시 병을 상대로 직접 사용료를 청구하고 싶으면 자 직접 사용료를 청구하고 싶으시면은 이 경우는 을하고 했던 임대차 계약 있죠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됩니다 을하고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서 을에게 따로 차임을 받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때는 갑이 병상대로 해서 직접 차임을 사용료를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기읍부터 확인해 보죠 양수인의 점유는 임대인이 바라봤을 때는 불법 점유가 됩니다 자 따라서 임대인 쪽에서는 소유권에 기해서 임차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임차물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한다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니은을 보겠습니다 자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는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수인에 대해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직접 양수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다 직접 돈 달라고 하고 싶다 자 직접 사용료 청구나 손배 청구나 같은 맥락으로 묶어서 정리하세요 손해배상 청구가 됐든 직접 사용료가 됐든 이거를 병한테 직접 돈 달라고 청구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 먼저 의라고 체결했던 임대차 계약부터 해지를 하시고 그렇죠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후라야 비로소 병상대로 직접 사용료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쪽 디귿에서도 말하고 있죠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직접 차임 청구권 행사 못한다 라는 취지가 쓰여 있습니다 해지 후에 할 수 있습니다 해지 후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좀 내려가 보죠 자 밑에 내려가서 양과로 4번에 보시면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목적물 전대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동의를 받고 적법하게 전대차를 한 경우죠 자 보겠습니다 자 동의를 받고 적법하게 전대차를 했다면은 자 임대인 갑 자 그리고 임차인 을 그리고 전차인 병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일단 병이 병이 전차인이고요 을은 일단 갑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죠 자 이때 동의를 받아서 적법하게 전대차 계약을 했는데 그렇다는 건 갑이 전대차 계약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다는 거죠 자 근데 주의를 할 점은 이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을 의라고 한 거죠 의라고 전대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병 쪽에서 이 전대차와 관련해 가지고 뭔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면은 일단 당연히 원칙상으로는 그 권리 주장을 임차인한테 해야 됩니다 임차인 상대로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 임차인에게 권리 주장을 해야 된다라는 이 말은 임 대인을 상대로 해가지고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반면에 전차인은 이 임 대인을 상대로 의무는 직접 부담합니다 자신의 의무는 직접적으로 임 대인에게 부담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갑 쪽에서 월세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병을 상대로 직접 월세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갑이 어? 이번 달 월세 안 들어왔는데? 왜 임대로 안 들어왔어? 왜 을이 연락이 안 돼? 왜 임대로 갖고 와? 라고 갑이 병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갑이 병한테 직접 차임을 청구했을 시 병은 변제기 전에 이 을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서 어? 제가 을한테 월세 냈는데요 을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서 이거를 가지고 갑에게 대항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병이 을한테 월세 냈는데 월세를 또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갑이 병한테 월세 갖고 와 이런데 병이 어? 저 을한테 월세 냈는데요? 라고 항변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대항을 못한다 자 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630조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자 먼저 1항부터 보면 임차인이 임 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물을 전대차 했을 때 전차인은 직접 임 대인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한다고요 자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 을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서 저 을한테 월세 냈는데요 이것으로써 임 대인 갑에게 대항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좀 주의하세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서 책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니은을 보시면 니은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는 없는 거지만 둘째 줄 전차인은 직접 임 대인 갑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그 밑에 줄 굵은 글씨 전대차 계약에서 정했던 변제기 전에 변제기 전에 차임을 임차인 을에게만 지급했던 경우라면 그것을 가지고서 임 대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 동그라미 4번을 좀 볼까요 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들이 있는데 자 먼저 631조를 보게 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를 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해서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자 합의로 계약이 해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의를 받아서 적법하게 전대차 하고 있죠 적법 전차인이기 때문에 자 그럼 따로 써볼까요 자 적법하게 동의를 받아서 점유 사용을 하고 있는 적법 전차권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요 상황에서는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자 여기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했던 임대차 계약을 합의로 해지했더라도 합의 해지를 하더라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병의 전차권 자 병의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일단 첫 번째고요 자 근데 두 번째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합의 해지를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기간이 다 만료가 돼서 기간이 다 만료가 돼서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었다 자 기간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가 돼서 갑 쪽에서 계약 관계를 끝낼 수도 있죠 자 갑 쪽에서 해지하여 자 그러니까 합의로 해지를 한 것이 아니라 해지권 행사로 종료가 됐다면 해지권 행사로 인해서 임대차가 종료가 됐던 경우라면 그때는 전차권이 소멸하는 것입니다 근데 갑과 을의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 해지권 행사로 소멸했다고 해서 병의 권리가 바로 없어져야 된다면 자 병이 좀 억울함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갑 쪽에서 얘를 상대로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 관련된 내용을 통지해 주어야 합니다 야 을하고 임대차 계약이 끝났으니까 이제 너도 짐 싸 이제 다른 세입자 받을 거니까 너도 같이 나가 이런 식으로 통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경우는 갑이 병을 상대로 해서 그 내용을 통지해 줄 통지의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통지 의무를 잘 지켰다면 갑과 을의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서 병의 전차권도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자 만약에 이 해지권 행사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라면 자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권을 행사했던 경우라고 생각해 보죠 자 그러니까 기간 만료로 정상적으로 끝이 났던 게 아니라 얘가 차임을 연체하니까 자 을 쪽에서 연체를 해버리니까 갑 쪽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너 나가 이기 연체했네? 나가 이런 식으로 해지권 행사로 임대차가 종료됐던 경우라면 당연히 이 경우는 전차권도 함께 소멸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 전차권이 소멸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경우는 뿐만 아니라 갑이 따로 병한테 그 내용을 굳이 통지까지 해줘야 되느냐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통지 의무는 없습니다 기간 만료로 자연스럽게 끝났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통지 의무가 없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밑에 638조를 보게 되면은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인해서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지 통고로 종료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간이 없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끝이 난 겁니다 이때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가 되었을 때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해서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문장을 잘 뜯어보면은 결국 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를 가지고 대항을 하고 싶으면은 그 내용을 갖다가 통지를 해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뒤로 한 장 넘기셔가지고요 자 뒤페이지에 판례가 나와 있는데 504페이지 중간 박스 판례입니다 자 일단 첫째 줄에 오른쪽 보시면은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인해서 종료됐을 때 그 임대물 적법 전대가 됐을 때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해서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은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해지 통고로 끝났으니까 전차권 소멸 그와 관련된 내용은 통지를 해줘야지만이 그 내용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조금 내려와서 굵은 글씨로 표시된 부분에 보시면은 민법 640조에 터잡아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다람에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자 을쪽에서 차임을 연체하다 보니까 갑이 쫓아낸 거죠 이거는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서 해지권 행사가 들어간 겁니다 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전차인에 대해서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굳이 통지 안 해도 그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의사 표시가 도달됐다면은 임대차 관계는 싹 다 종료가 돼 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임대차까지 다 마무리를 했고요 계약법, 강론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 과정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특별법을 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할 테니까 일단 오늘 강론 파트에서 했던 것들 있죠 역시 기출 특강을 통해서 문제 접목시켜서 복습의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